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, 넌 마음이 있잖아. 지나 퇴원했답니다. 서울에서 오신 채경선쌤. 저희 애들한테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. 좋았습니다, 좋았습니다. 어떻게 했길래 학생이 자살 시도를... 아니면 우리 이따 수업시간에 물어볼래? 왜 진짜 자살했냐고. 할머니! 할머니! 나 왔어! 하늘이 예쁘다야. 뭐가... 야, 견아. 너 동생 생겼다. 아무튼 조심하고... 넘들이랑 싸우지 말고... 너랑 아침이 올게 봐야겠어. 무슨 일이야. uniformly 어깨비가 안 돼. 아침이야. 저 맛있겠다. 아침이야. 아침이야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